하... 요르르는 잘 지내겠죠? 뭔가 집이 허전하네요 그러게... 하지만 다시 달나래에 갔으니 행복하게 잘 지낼 거야 그래도 집이 허전하네요 그러게...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구만... 저 오늘 주말이니 친구들하고 놀다 올게 그래 리아야 오늘 엄마 아빠 모임 있어가지고 밤늦게 올 거야 밥 차려 놓을 테니까 이따가서 먹어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래 저녁도 말은 안하지만 많이 힘들 거야 아 그럴 거야 많이 힘들겠지 동생이 사라졌으니 여긴 우리 대장 고양이 구역이야 싹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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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구가 늘어나면 구알먹이만 늘어나잖아 그리고 귀엽게 생기지도 않았어 인간들이 너한테 먹이를 주겠냐? 나처럼 귀엽게라도 하든가 냐옹 냐옹 어? 마사카 카르라 귀를 잃어버렸잖아 어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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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양이 새끼들, 재수없게 밤마다 허구한 날 울어대고 말이야! 그거 다 성공해. 다 죽어요. 마땅하지. 저번에 그 고양이들도 내가 다 죽여버렸어. 이 지혁이 효과가 좋단 말이야. 여비야, 이거 먹으라고. 왜 안 와.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도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아저씨, 저같이 귀여운 고양이는 어떠세요? 깜짝이야. 놀랬잖아. 놀랬잖아. 도맹아, 신경 쓰지 마고 갈게요. 아저씨, 하지만 불쌍한 동물들을 그렇게 괴롭히면 못써요. 아저씨, 경찰에 신고할게요. 동물, 막대기 버무려. 아, 동물 학대범이겠... 예. 아, 나비야.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저리 가라. 아이콜 중독자야. 야옹아, 괜찮아? 그, 이 참치캔은 이리 좋아. 아, 이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 내가 다 한번 먹어볼게. 으... 너도 비를 피하려고 여기에 왔구나 뭔가 이렇게 된 거 같이 여기에 앉아있으니 나랑 같은 처지가 된 것 같아 나도 길을 잃었거든 너도 그렇니? 그렇구나 너도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겠지 비가 그쳤다 어쨌든 야옹아 잘 지내 난 가볼게 옷이 흠뻑 다 젖어버렸네 빨리 집에 가야겠다 난 거 같은데? 아닌가? 다녀왔습니다 아 맞다 엄마 아빠 나가신다고 하셨지? 아침은 제대로 못 먹었는데 밥이나 먹어야지 오늘은 초밥이네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그치? 갑자기야 너 뭐야? 너 아까 터널에서 보던 그 고양이잖아 너! 나! 니 애가 뭐야? 빠앙 어쩐다 아무래도 집도 없는 길고양이 같은데 그래 엄마 아빠를 위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우리 가족도 예전처럼 화목해지겠지? 어디 보자 너 딱 보아하니 여자애 같은데 오늘부터 내가 너의 오빠가 내어주겠어 일단 너 꼬치꼬치라네 오빠가 한번 새껴주겠어 가만히 좀 있어봐 이 꼬치라 아악 아악 밝히지마 아악 으악 아악 아악 안되겠다 이 녀석 강적이구만 받아라 천년 죽이기 아 놔 아악 그나저나 이제 같이 살려면 이름이 필요한데 아악 이러면 뭘로 해주지? 뭐? 음... 꼬질이 어때? 흠... 음... 거탈스럽네 그래! 그러면 넌 고양이니까 음... 성은 고가죽했고 음... 그리고 내가 마라탕을 좋아하니까 고 마라탕은 어때? 어? 으악 그래! 그러면 음... 고 마리! 고 마리는 어떨까? 으아하하 냐옹 오우 마음에 들지? 이제부터 네 이름은 마리야 아 고 마리! 엄마 아빠 왔다! 어? 엄마 아빠 오셨다 널 소개시켜줘야겠어 따롬구아 쟤가 엄마 아빠를 위해 제루운 가족을 데리고 왔어 아까 그리고 쟤냐옹 바로 바로 쟤동생 마라 아옹 마리 저 분이 이제 바로 너의 엄마가 될 사람이고 애僕는 이제 너의 아빠 될 사람이야 으 어... 으으으으으... 으 ca 고양이 으.. 으아하 아 구 doğ 야기는 하나 spinning 고양이다 엄마 아빠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니아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엄마는 고양이 알러지가 아빠는 고양이를 무서워해 저는 좀 봐 공포영화야 하지만 이렇게 불쌍한 애기 고양이를 어디에다가 다시 그 추운 길바닥에 버리자고요? 그건 아니지만 주변에 고양이를 키울 사람을 찾아보던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리아야 뭐야 얘 나한테 애교 부리는 거야 너무 귀엽다 그래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 우리 마리 너무 귀엽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빠야 아빠 뭐야 무섭다면서요 그런데 얘 하는 것 좀 봐라 너무 귀엽잖니 진짜 왜 이렇게 깜찍하니 괴보로 죽여버리고 싶단다 여보 그냥 얘 우리 키우면 안 돼 고양이 너무 귀엽다 여보 고양이는 안 돼 나 알레르기 있는 거 몰라 아이 근데 얘 좀 봐 개귀엽잖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귀여워 귀여워 추체재야 추체재 나 귀여우면 속을 줄 알고 절대 안 돼 귀여워 그래도 절대 안 돼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허락을 안 하셔서 너는 못 키울 것 같아 난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너가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 텐데 정말 우리 집 딸이 되는 건데 안녕 달림에게 소원을 빌어보자 저에게도 따뜻한 가족이 생기게 해주세요 달림 달림 다시 우리 집에 가족이 생겨서 우리 집이 다시 화목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빠 안녕 안녕 오빠 안녕 뼘 구독 뼘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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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